자 서울 삼성 오늘 김태술, 이관희, 라틀리프, 이동엽, 문태영 선수가 나와있는데요. 밤연산 KT는 이제도 이광재, 윌리엄스, 김영환, 박상호 선수가 나와있는데 자 오랜만에 박상호 선수가 그리고 베스트5로 나왔어요. 이광재 사이드슛 문태영, 김영환 앞에 두고 성공입니다. 김태술 라틀리프 베트라인에서 깨끗합니다. 베이스라인 점 왼손옥슛 성공 김태술이 라틀리프, 골밀, 리버스슛, 라틀리프 오버패스 골밀 성공입니다. 잘 들어왔어요. 비슷하게 했네요. 다 볼게요. 올라갑니다. 성공 자 윌리엄스 오늘 슛감이 괜찮네요. 윌리엄스 이광이 뒤로 되진게 흘렸고요. 박상호가 앞쪽으로 아웃넘버 3대1 상황 가운데 윌리엄스가 버텨지고 있고 박상호 득점 성공 성공입니다. 이재동 이재동 김영환 힘으로 밀어넣습니다. 박상호 성공 득점을 노리는 것이 제일 무서운 방법이죠. 마찬가지죠. 롱틀리 이동엽 성공 김태술 1점 정도 득점 유리 성공률을 봤어요. 박상호입니다. 이제 박상호 선수도 조금씩 올라오는군요. 빠르게 넘어옵니다. 김영환 오버패스 맥기네스 골밀 성공 라틀리 와 맥기네스 다시 뒤쪽으로 문태영의 석점 성공 오늘 양팀 통틀어 첫번째 석점슛 문태영입니다. 이광재 올라갑니다. 레이업 노크 티빈 성공 반대쪽 휠기 이광재의 석점 깨끗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킥파울이 3개에요. 아 맥기네스가 올라가서 루치형까지 3.3초 잘못한거죠 삼성이 카밍스 카밍스 밀리엄스 앞에 두고 매치라인을 파다가 라틀리프에게 연결 라틀리프 훅슈 김영환 반대쪽 휠기 이제도 이제도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석점포 자 톡톡 치다가 뒤에서 손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질풍처럼 날려드는 김태순입니다. 오버패스 카밍스와 맥기네스의 맞대결 카밍스 돌면서 들어갑니다. 서울 삼성 이동약 김동욱 오버패스 아유 카밍스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네 카밍스 다시 맥기네스 1대1 왼쪽 흔들다 오른쪽 흔들다 다시 오른손 로꼬 로꼬 다시 성공입니다. 결국은 만들어내네요. 네 오늘 키티는 카밍스 맥기네스 툭툭 밀다가 범패크 이후에 여유가 있습니다. 카밍스 2점짜리 2점짜리 성공입니다. 2점짜리입니다. 김동욱 3점 성공입니다. 지금 김영현 선수가 좀 늦었습니다. 라틀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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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이용을 해야 되죠. 김동욱 이번엔 성공입니다. 3점 4점차까지 일단 좁혀진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부산 KTA 공격 허훈 보라승 마무리 대단하네요. 터널라운드 터널라운드 득점 자 그러나 카밍스도 바로 우수합니다. 이제 가깝게 좁힐 수 있는 기회 추가 자유투도 고요! 라틀리프 그리고 호텔 7일 대 6으로 참석이 5점을 추격합니다. 허훈 깨끗합니다. 자 오늘도 6급점 채 스틸 2개 어시스트 2개 허훈이구요 다시 카밍스 박지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박지현 일단 받으러 나왔고 자 이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열려있어요. 카밍스의 원앤더케 자 박지현 득점 올라갑니다. 라틀리프 도착! 카밍스 세트라인에서 깨끗한 2점짜리 정확하네요. 시동점 사이드 김명환입니다. 석점파 연영환 선수의 카밍스 던질특니다. 라틀리프 성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네 아 잘 컷팅했어요. 박지훈 아 이게 안들어갑니다. 연합골 및 맥기네스 성공입니다. 패스 2번으로 잘 들어갔고요. 자 양팀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 좋았는데요. 라틀리프 마무리 티빈 카밍스 카밍스 준비 성공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아웃레 패스 라틀리프 잡았고 네 쉽게 가죠. 쉽게 넣었네요. 라틀리프 다시 동점 자연 앞선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서울삼석 김동욱 율미 성공 4.2점 라틀리프 빌렸고 바로채기 성공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KT가 일단 또 흐름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태술입니다. 석점파 5초 남았고 알아채기 이관희 네 양홍석 앞에서 이관희 더블클러치로 마무리합니다. 네 마무리까지 갔죠. 움직여줘야죠. 네 맥퀴네스 성공 어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아하 이관희 성공 자 양홍석을 빼줬군요. 그리고 이조도와 코온이 함께 뛰는 모습 처음 나옵니다. 성공 자 밀리암스도 투입 된 KT 밀리암스의 득점 골밑쪽 빠르게 넘어옵니다. 빠르네요 골밑이 아 이런건데요 성공입니다. 이 골밑쪽의 컷이 상당히 좋아요. 네 김태술 4초 이관희의 석점 짧았습니다. 라틀리프 뒤에서 걷어내고 득점 잘하네요. 자 호온과 이재도가 같이 뛰고 있지만 호온이 거의 일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재도 석점 자 열렸어요. 라틀리프 펜트입니다. 사코타의 확실하게 김태술 선수의 활기 때문에 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되면서 서울 삼성 썬더스가 3연패에 늪해서 탈출합니다. 87대 75 1차전 막대결에서 패했던 서울 삼성 오늘은 백옥 마치 바퀴 파트